아 모기! 모기가 완전! 와... 아우 모기! 오늘은 다른 친구가 옵니다. 저랑 오지 다녔던 친구가 와요. 형사킹! 네! 와 씨 여기 어디야? 어! 형!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형, 이거 뭐예요 여기? 아 지금 나 오면서 계속 모기 문제 와가지고 미치겠어요. 계속 모기 문제 와가지고 미치했어요. 왜 이렇게 시작해도 힘든 척하냐고. 저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척하세요? 아! 지금... 지금 형... 걸어온는데 왜 여기 와서 뛰어오는 척하냐고. 분명히 이렇게 걸어왔는데 왜 뛰는 척하세요? 형 근데 형 말이 틀려요. 아, 들려? 아... 왜 뛰어왔냐고요?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예요? 너 힐링 시켜주러 왔어. 아 진짜요? 우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과 스킬들을 내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형탁이 남자 만들기. 아아... 형탁이를 힐링 시켜주면 어떨까? 형탁이가 이제 최근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빠를 만들자. 난 충분히 강한데? 더 강해지면은 야 이거 뭐... 그리고 도움을 주실 분. 딱공 알겠지? 다음 게스트가. 하다, 마다. Hello, YouTube people. My name is Adam. I'm from Canada. 너 부산 살았잖아. 딱공 알겠지? 네. 미얀마 분이셔. 아, 미얀마 사람이셔? 네. 오...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우, 모기가 진짜 많아. 와, 대박. 가자.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줘야 돼. 오늘 모기와의 싸움이겠는데요? 아니 더 가야지. 왜냐하면 이게 민가 쪽이 모기가 더 많아. 아... 이겨내자, 모기. 와, 모기 너무 흑박해, 근데. 아 움직여줘. 이게 카사바. 아, 이게 카사바. 어, 카사바. 와, 감자 맛 나는 거. 형, 여기 땅 주인이 있는 거 같은데요? 어? 어. 주인한테 돈 냈어. 아, 돈 냈다. 돈 냈어요?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멋있으면 돼. 이야, 진짜 좋다. 아, 근데 몇 살이야? 저요? 몇 살이에요? 저 82년생이요. 80... 아, 한참 얘기네. 한참 얘기네. 아, 그럼 말 놓을게, 형이. 네, 말 놓으세요. 아, 그래? 아우, 80... 난 75년생이야. 아, 말 놔. 아, 예. 그럴 순 없을 거 같은데. 아, 그래? 예. 아우, 결혼은?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아니야. 되게 연상 만났었지. 연상을 만났어요? 연상을 만났어? 미얀마 사람? 저기, 캄보디아. 되게 미인대 출신인데, 이게 이뻐, 키도 크고. 그 당시 만났을 때가 87. 왜 연상이라고 그러잖아, 얘가. 아니, 그렇게까지 연상이, 생각 못 해. 아, 그래요? 지금 들어가셨겠네.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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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담 되게 재밌네. 자, 우리 이쪽으로 가자. 아니, 뭐 하나 따고, 얘기하고. 하나 따고, 얘기하고. 파파야도 있어. 아, 그렇구나. 어, 이건 뭐예요? 파파야. 이게 파파야예요? 뭐하러 나무 타요, 이거. 나무 잘못하면 이거는, 이거는 나무보다 그냥 연한 대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넘어가, 이거 따려고 했다가. 이렇게 툭 건드려 뛰면 되지. 파파야 편하게 따면, 너 이거 봤어? 어떻게 딸 거야? 돌멩이? 돌멩이면 저게 상처 받잖아. 아,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로 저 순 있지? 얘를 탁 걸어. 그다음에 탁 쳐. 이걸로 이걸 탁 밀어. 당구치듯이. 딱 해봐. 그리고 밑에, 아담이 탁 달아줘. 제가 잡아, 잡아볼까요? 꼭다리를 탁 밀어. 팍 밀어요. 그치? 더 세게. 네이스 job! 우와! 우와! 파파야네, 파파야. 우와, 대단하다. 아, 너 들어줘? 나무로 뗐잖아. 그러니까 나무로 할 데가 없는거지. 이야 난 이 아이디어. 봐봐. 와 나무로 할 데가 없대. 그래서 나는 형탕이가 좋아. 너도 한 번씩 해봐. 리액션 다 받아줘. 한국 그런 유머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어 한 번에. 미국에서 담요가 얼마인지 알아요? 뭐 한 4달러? 5달러. 진짜 최고다. 이 정도면 천재 아니에요? 우리 두 개 캤는데 한 시간 걸렸어. 나 이거 따는데 잠깐이야. 그리고 얘기 한 30분. 형. 가자. 우리는 힐링의 목적이니까. 그럼요. 잠깐 체험만 딱 하는 거지. 예. 와 진짜 코코넛이 있네. 형 이 코코넛은 그럼 나무로 올라가서 뜯어야 되는 거예요? 코코넛? 네. 왜 한숨을 쉬어. 아니 옛날 같으면 그냥 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한숨을 쉬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키가 크잖아. 네가 따면 되지 않아? 아 그래요? 응. 봐봐 야 둘이 합치면 나 합치면 조금 짧을 것 같아 그만큼. 둘이 합쳐봐. 이거 충분히 따. 그리고 코코넛 잡잖아. 코코넛을 돌려 이렇게. 아 돌려서 딴다고? 아 무거운데요?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제가 아니 괜찮아요. 제가 자신 있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를 밟아. 여기를 밟아. 미쳤다. 자. 잠시만요. 갈게요. 오케이. 아우 씨. 우와 이거. 더 낮게 밟아. 아니 나를 밟아 나를 밟아. 우와. 다음 밟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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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렇지. 땡큐 땡큐. 땡큐. 거의 다 왔어. 좀만. 그냥. 돌려. 그렇지. 그렇지. 네. 말씀 마세요. 미안 미안. 우와. 안 돌아가고. 야 일단 더 올라가고. 어. 자. 자. 됐어 됐어요. 밟아. 됐어 됐어요. 밟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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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어. 됐어 됐어. 와. 던질게. 됐어. 오케이. 그대로 쭉 내려오면 천천히. 천천히. 우와 우와 땡큐 땡큐. 땡큐. 우와 우와 땡큐 땡큐.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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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어. 네가 직접 이렇게 담아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 땡큐. 우와 감사합니다. 아우. 욕 봤다. 욕 봤다. 욕 봤다. 자. 내가 고구로 딴 거예요 지금? 그래 네가 따야 돼. 내가 따야 돼. 내가 따는 의미가 없어. 진짜. 자. 예. 됐어. 예. 예. 아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아 뭐야. 아니 나는 없을 때 상황을 알려주고. 이렇게 따라. 있을 때 이걸 따 봐. 자. 자. 있을 때 얼마나 편한지 따 봐. 아 이게 뭐야. 어. 나씨 있어요. 형님은. 오케이. 됐어. 훨씬 쉽다. 이게 간단하다. 다들 고생했네. 자. 가십시다. 예. 예. 발 미끄러워 조심해. 예. 미끄러워 조심해. 네. 형.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예쁜데. 네. 지금 한참을 돌았는데도 정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정글 찾기 하늘에 별 따기야. 아 진짜 형. 야생동물이 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냐. 그게 아니라. 아. 정글이 없어져서. 그래. 아. 정글로 그냥 이 도시들이 들어가는 거야. 응. 아 형 정글 찾기가 더 힘드네. 그러면. 야 주인 없는 땅이 어딨냐 다. 다 주인. 다 주인 있죠. 그래. 우리나라도 비무장지들은 다 주인 있어. 아 진짜요? 어. 요즘에는 진짜 순수한 정글 찾으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깊숙한 곳에도 별장이 다 있어. 리얼 정글을 들어가는데도 다 그 땅에 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에 주인 다 있어요. 뭐 우리. 어머. 아. 어머나. 농사지으시나 봐요 여기. 어. 여기 SUV. 아 SUV. 어. 이 나라 SUV. 어. 이야 진짜 야생 느낌이 나네요. 건드리면 물 것 같아. 네. 너 가발 하나 줄까? 네? 가발. 아 이게 가발이에요? 와 근데 형 모든 길이 마치 우리가 여기 갈 것 마냥 다 만들어 놨어. 여기가. 네. 화장실이야. 화장실이요? 네. 이런 걸 되게 위험하게 찍었으면 좋겠어. 형. 그나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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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키 크잖아. 아예. 어. 아시죠. 아, 길이 있네. 봐봐, 여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냄새가... 그치? 그래서 벌레가 덜 있다라는 거야. 이거 막 위험한 동물이나 그런 거 없죠? 어, 여기... 위험한 동물? 이건 신 있는 바나나다. 나는 바나나나무만 보면 기분이 좋아서... 왜요? 그냥 내가 정글에서 가장 많이 본 게 어떻게 보면 바나나나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키워. 진짜요? 근데 이게 뭐예요, 형? 어? 뭐예요?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어. 물고기 잡아서 먹을 생각도 안 했어. 우리 그럴 생각도 안 했어. 그치 없으니? 네, 뭐예요? 후후후... 갑자기... 폭과 쏟아질 것 대비해서... 형 뭐 하세요? 어? 뭐 하세요? 자 이거 뭐 하게요? 이게 어 형 맞춰볼게요 뭐? 낚싯대? 아니 형 뭐 하는거야? 되게 궁금하다 뭐야? 비 올 때 대비해서 어 이걸 망치로 쓰는거야 지금 응 베어 그리스 진짜 저리 가라 진짜 봤어? 이걸 망치로 쓰는거야 지금 응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야 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그래 괜찮아 우와 우와 와 형 형 형 형 칼 조심하세요 진짜 어 잠깐만 와 형 진짜 여기다 키워 네 그거 그거 키우라고 아 키우라고요?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잠깐만 잠깐만 요거를 얇은 거를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네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여기다 키워 아 다른 거 잠시만 이거 뿌러트릴까? 어 뿌러트리면 돼 응 어 어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좀 뿌러트려서 네 띄우고 그렇지 아 쪼개지겠네 다 왔다 이제 쫙 갈라지죠? 쫙 안 갈라지네 잠깐만 자 뒤집어봐 네 뒤집어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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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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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어 잡을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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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에 반짝 밟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와우 자 줘봐 네 또 잘라요? 어 어 오케이 오 그렇게 한번 부러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 그렇지 각도를 유지하면서 아 그렇게 한번 부러져 옆으로 옆으로 어 옆으로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네 오케이 그렇지 네 형 뭐 나무젓가락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까지 이걸 계속 분해요? 얇게? 어? 네가 맞췄어 나무젓가락 만드는거든 야아 나무젓가락 만드는 거야 야아 귀여워 어? 어? 아 그냥 작은 나무이 나무까지 하면 되지 또 어 어 또 어 결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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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얇아져 여기 못 만드는 거예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장인 같아 장인 아 대나무침 만들어요 이거? 아니요 끝까지 안 마... 뼈대구나 뼈대를 만드는 거야 아 이제 얘기했네 이제 아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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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가지고 가 네 어 주세요 이거 저기로 가지고 갑니다 네 오케이 어 제가 앞에 어 어 야 야 야 야 제가 초면이야 제가 앞에 둘게요 어? 아냐 아냐 뭐 괜찮아? 어 끌고 와도 돼 어 끌고 와도 돼 응 야 그걸 야 그걸 야 그걸 형이 암만 거부해도 그 한 방에 거절하면 흑흑흐흑 흑흑흑흐흑 야iche 어하 야 야 야 오케이 너무 귀엽다. 야, 형이야. 가자. 아, 형이 잘할 것 같았어요, 형. 이리로 가면 되나? 이리로 가자, 이리로. 글쎄? 이리로 가는 게 나나요? 괜찮아.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다 놔두고. 오케이. 가자, 또. 또 가자. 헐. 와, 형 뭐야? 와, 형 지금 물고기 잡는 거예요? 와, 형 지금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우와, 우와 대박. 야, 야. 야, 야. 뭐야. 아, 되게. 되게 얕네. 사람이 이렇게 얕겨. 여기는 깊어. 여기는 깊어. 저기 깊어? 아, 그래요? 어. 여기는 깊어. 오오오. 오오오. 진짜는. 어. 마이크, 마이크 안 망가져요? 마이크. 형 이거, 이거 옮겨요? 어.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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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잘라야 될까요? 어? 아니에요.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비가 뭐예요? 비가 쏟아져야 그 안에 딱 들어와서 피해 있지. 그림 이쁜데. 어떻게 전화 한번 할까요? 살수차 좀 불러가지고 형. 네, 두 시간 후에 온다면. 예약했어요. 예약했어요. 봤지? 이렇게 인위적이야. 모든 게. 방송이라는 게. 다행이야. 또 잘라요 형? 이거? 이거를 한 번 더 큰 게야. 네. 이런 것도 재밌겠다. 이렇게 열심히 자르고 그냥 가. 그거 재밌겠다. 너 운동 시키려고 네가 살 뺀다고 그랬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하는 거야? 어. 그렇지. 아따, 길다. 아, 절로 갈 데가 없어서. 알았어. 알았어. 귀여워. 요즘은 진짜. 접어. 아, 예. 여기 끝에 갖고 가. 네? 이거, 이거 끝에 갖고 가. 자, 자. 끝에 갖고 가. 쟤랑 둘이 만나, 이거 끝에 잡아서. 저 끝에서? 어. 만나. 둘이 만나. 오케이. 아, 만나라고? 네? 땡기면서 만나. 네? 땡기. 됐어. 땡기. 됐어. 깜짝이야. 됐어. 이 노래를 잡고 있어. 네. 이것도. 자, 둘이 만나. 네? 어떤 노래야. 자, 당기면서 만나. 네. 하나. 땡기. 땡기. 땡기면서. 그렇지. 맞나? 됐어. 자, 한 번만 더 만나. 땡기면서 만나. 오케이. 자, 땡겨.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아, 이게 원래 그냥 원으로 휘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끈이에요, 그게. 어? 끊어요, 그냥? 어? 끊어요? 칼 갖고 올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끊어. 됐어. 어,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도 매듭법이. 네. 틀려요? 끈 묶은 것처럼 묶으면. 어, 야, 가만히 있어봐. 저 묶 건너가게. 야. 어디, 어디, 어디. 야, 묶 건너가게 막자. 그, 통나무로 막아놔야 되는데. 어, 씨. 잠깐만. 형, 너무, 너무 깊숙한 정글에 들어와서. 지금 원주민들이. 아이. 개수야, 개수야, 개수야. 아이. 하나, 둘, 셋. 워.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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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여기. 저거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응. 어. 아, 고. 우리가. 아, 고. 아, 고. 아, 고. 아, 고. 아, 고. 아, 코리안 액터. 코리안 액터. 코리안 액터. 코리안 액터. 혼또, 혼또. 아니, 혼또란다. 진짜. 리얼, 리얼, 리얼. 에이. 아, 나 이거 와이프 때문에 진짜 일본말이. 맨날 치워놔. 한국 사람이 영어하고 일본어를 써. 자.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브린댄. 브린댄. 어, 형. 어, 형. 우리 사인 받으려고 오는 것 같아. 저기 내렸어. 아, 저거 쉬는 거야. 자, 쉬는 거예요? 어. 자. 이거를. 네. 어? 이거 딱 보면 좋다고 이렇게 딱. 아, 대박. 춤. 자, 하나씩 하나씩. 바지를 살살살 달래서. 예, 예, 예. 달래서. 이야, 이거였어. 이거, 이거. 와.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그 툰드라의 춤 모양. 거기를 술록 가지고 덮었는데. 몽골의 게르보다는 더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그래갖고 그 대나무, 떠나러 온 그 대나무들을 다 일단 쌌어요. 네. 오케이. 알지? 네. 나 있는 쪽으로 좀 포쳐. 이쪽으로요?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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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 쪽으로 봐야지. 됐지? 예. 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와. 하나씩 하나씩. 야, 뭐 하나 있다. 어, 저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승만. 어, 우와. 이렇게. 대박. 이것도. 이거, 이거 좀 치워봐봐. 이거요. 이야. 이렇게. 이렇게. 응. 이쪽으로. 더 누워야 돼. 됐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당겨가. 네. 어, 그냥 쭉 끌고 가. 네. 힘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갖고 가면 끝나고. 너 이거 끌고 가야지 살 빠져. 예, 예, 예. 어, 그냥 쭉 끌고 가. 왜? 마디. 마디. 우와. 잘 봐야겠는데요? 어디? 뭐지, 이거? 어, 줘봐, 줘봐. 줘봐. 내가 땡겼어. 줘봐. 어. 우와. 어, 됐다. 됐어. 끌고 가, 이제.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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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끌고 하면 돼.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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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줄로 묶기가 좋거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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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줄로 묶기가 좋겠어. 네. 사무실이 있어. 네. 외국에 뭐, TV 프로그램? 네, 뭐 그런 거 있죠. 뭐, 배어 그릴스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 알고, 뭐, 서바이버맨이라는 게 있고. 요새 뭐, 그, 알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막, 혼자서 얼마나 동안 버틸 수 있는지. 그, 대단한 거죠. 이렇게 외만한 사람 저기 전국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할 줄도 모르고. 캐나다에서 우리가 여름에 막 캠핑하는데 이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오, 베비. 오, 깜짝. 오, 깜짝이야. 이걸 이제 끈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야, 바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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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세다. 와, 이게 바나나가 진짜 굉장하네. 바나나도 주고, 집으로 집도 만들고, 끈으로 쓰고. 대단하네. 내가 자식한테 나중에 함께 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멋진 아빠로 보일 수 있잖아. 그걸 지금 병만이 하고. 진짜 나 지금 소름 돋아. 너무 좋아서. 이거 참 좋은 교육이다.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참 좋은 교육이다. 진짜 너무 좋다. 이거를 넝프로 하나 줘. 이거 이거 바나나? 여러 겹으로 이거를 완전 세게 당겨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걸쳐만 논다 식으로. 하나 기둥마다요. 어? 하나 기둥마다? 이제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저쪽 저쪽. 어? 그러니까 끌어줘. 어? 그러니까 끌어줘. 어? 그래서 저쪽 끝을 돌려야 해. 그래서 저쪽 끝을 돌려야 해. 어? 어떻게 하죠? 저 이거 묶으면 안 되나요? 형. 아니. 여기. 이거는 못 써. 아까 그. 너무 쿨. 아 이런. 이거 하나도 못 먹어. 이게 있는데요. 여기. 가는 거. 가는 거 줘봐. 어. 뭔가 가슴에 뭐가 팍 박히는 느낌. 난 맨 처음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형이 집을 짓는데 저걸 왜 저렇게 길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으로 해갖고. 네? 아니 거기 끝에 줘봐. 어. 아 끝을. 어 끝에를 줘. 어 끝에 좋다. 어. 이렇게? 어. 우와 씨. 오. 그래. 그래. 오케이. 자. 저기 줄 줘봐. 줄이요? 네. 어 저기 저. 그. 이거 이거? 어. 형탁이한테 간단하게 집을 지울 수 있는. 끈 없이 순수 어떤 자연의 재료로만 가지고 집 짓기.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나무는 너무 땡기려고 하지도 말고. 예. 그냥 얘가 여기 엉켜있다 생각하고. 아. 그냥. 너무 꽉 묶을 생각하지 말고. 어. 그냥 걸쳐있게만. 더 더 드려요? 잠깐만요 끈이. 예.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왜 얘를 대주냐 하면은. 네. 바나나 잎이 이제 걸쳐지게. 아. 그러면은. 네. 끈을 다른 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 런클로만 다 할 수 있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놔. 오케이. 어. 그렇게 감아놔. 아. 감아보라고요? 끝까지. 어 끝까지 그냥 감아보라고요? 아 감아보라고요? 어. 이쪽도 해서. 어 진짜 살 묶었네. 그치? 예. 그래서. 여러 번 반복으로 이렇게. 이번에 갇혀서 텐트도 못 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텐트를 못 쳤습니다. 털트 못 치는 놈이 지금. 야생에서 지금 야생 텐트를 만들고 있어. 근데 텐트 치는 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형한테 지금 배워보니까 이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그리고 재미가 있어. 텐트는 완성시킬 때 재미라고 하기보다는 빨리 만들고 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와 보람도 있네. 자 살살살살. 아니 사야 다루듯이. 아 사야 다루듯이. 아 우리 사야 보고 싶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 묶어요? 어. 여기? 어. 여기요? 어. 와 그걸 피라미드로 만들더라고요. 이야 대나무 몇 개 이렇게 툭툭 하더니 뚝딱뚝딱 해가지고 집에 하나가 완성되니까 아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넣는다. 자 이제부터 바나나. 어. 이제 완성인 것 같은데 거의? 들어가 볼까요? 어 한번 들어가. 나도 나도 들어갈만 해? 네. 넓어? 예 넓어요. 오오우. 형 어디갔지? 형 어디계세요? 아 이파리. 끝에만 탁해갖고 여기만 탁해갖고 끝에다가 벽에다가 저렇게? 어 싹싹 탁 탁 탁 탁? 예예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뭐라고 그러더라 만족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형이 그걸 집을 가르쳐주면서 했던 얘기가 나중에 너가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한 번 만드는 걸 보여주면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아빠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아 더워 택볕이 갑자기 집 다 만드니까 시원해 들어가자 아 가운데 척추는 많이 힐 거야 근데 비 올 때 좀 피하는 목적으로 네 좋다 척추는 많이 히어 형 어? 형 어? 형은 자갈에서도 주무시는 분이잖아 응 집에서 집 바닥이 어색해 자갈이에요? 아니 집 바닥이 어색해 침대가 진짜로? 너무 폭신해서? 아니지 근데 응 집이 있으면은 잡생각이 많은데 응 여기 이렇게 나와있으면 잡생각이 없어 맞아요 뭘 할까 뭘 할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 같아 아 지금 저 이거 만들면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네 머리를 한 번씩 이런 일을 통해서 비우는 거야 응 맞아요 맞아요 스트레스 머리가 좀 비워졌어? 네 그래 눈에 영혼이 없다 나중에 혼자 만드실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진짜요? 아 당연하죠 응 다 배웠는데 그 넝쿨을 세게 묶으면 끊어진다는 거지 아 예예 저렇게 슬슬 역 그냥 걸어놓듯이 사야 같이 배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완성된 집이야 사야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사야 그렇지 사랑해 사야 사랑해 아 이제 카메라가 너가 사랑해 어우 간지러워 카메라가 사랑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랑해봐 간지러운 거 다 참아 아 좋다 이거 깎아 먹을까? 여기 앞에서? 이거 하나 깎아 먹고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나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봐 네 가능 APIs jó crew 리스 라고 파파야래 아담 이거 어디를 먹은 거야?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 died 뭐야 뭐야? 뭐야? 파파야? 하여튼 이 속 처음봐요 좀 놀래! 좀 놀래! 좀 놀래! 빨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냥 먹는 거예요 형? 김치삼으로 진짜 맛있어 이걸로? 모란버거 먹어봐 저 리액션 처음 먹어봐 아 진짜! 상큼한 맛이야 그래요? 응 되게 상큼해! 처음은 그냥 무 같은 느낌인데 그냥 무 같은 느낌인데 계속 씹으면 상큼한 맛이 나 괜찮네요 괜찮네요 보다 맛있다 아 맛있다? 아 그래 진짜 맛있죠 집에 없으니 사람이니까 먹어보고 상큼하고 되게 맛있네 응 근데 조금 먹어놓고 되게 맛있냐고 더 먹을래? 아 나 배불러 더 먹을래? 아 배불러 아 형 괜찮네요 진짜 넌 여기 오면 딱 뭐 먹고 싶냐? 말 만해 방송용도 얘기해야 돼? 응 아 괜찮아? 응 라면 먹고 싶어? 있어 아 그래요? 응 라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거 힐링정글이라고 코코넛 워터 죽통라면을 끓여줄게 대박 코코넛으로 코코넛 워터 죽통라면 죽통 대나무 코코넛은 코코넛 워터 아 코코넛 물로 코코넛 물로 죽통에다가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이겠다 야 I like noodles 양념 좋아 뽀글뽀글뽀글뽀글맛 좋은 라면 호잇 밤은 일기의 세상살 만나기 참 하루에 일기라도 먹을 수 있어 후짜짜 후짜짜 맛 좋은 라면 가루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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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만 딱 돼 응 고춧가루 컵 고춧가루 прод아내려 킁킁 고춧가루 고춧가루 헬구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뜨거워 우와 옛날에 원주민들이 썼던 방법이야, 이 선풍기를 충전은 어디서 하죠? 충전은 별 한 마리에 한 번씩 우와, cutest 저기? 5.5.5.3.5.5.4.4.5 이 원주민의 지네, 야 진단하네 최대한 어디 거야, 선풍기는? 그 점심, 명때리기 딱 좋네 너 어제는 채찍었지 여기? 어 아니야? 왜요? 여기 멍두는데 없어? 아니요, 없어요 멍때리기 오오오오오오오... 또 쪼? 벌어지게 얘가 냄비가 되는 건가요? 네 전근에서 진짜 많이 해먹었던 게 이거 이걸로 별 구이를 다 해먹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를 조금씩 갉아내줬 왜 왜? 이거 진짜 처음이야 이 안에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니가 싹 도려낸 니가 딴 것 처럼 이거 까진다고? 사이에 딱 끼고 어? 와! 그렇지 진짜요? 되게 부드럽다 여기다 이제 코코넛 물이 와 이거 잠깐만 갈게요 어 물이 되게 많이 나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와 됐지? 됐어요? breathing 소스 끓여줘요? 이거? 이거 대나무 안 타고 물은 끓여줘요 대나무로 타도 라면 충분히 끓여 그것도 오리, 오리탕도 해 봤어 그치 라면을 먼저 수프를 해야 빨리 끓죠 야, 이거 먹고 있어요? 와 와 와 와 와 유후 와 와우, 맛있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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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좀 덮어줘야지. 와우, 이거 봐. 끄는 거 봐. 끄는 거 봐. 와우, 옆에. 젓가락 만드는 거예요? 젓가락 씻어야 돼. 와우. 얇게. 아니, 날카로운 거는. 아, 예. 재밌어? 진짜 재밌어. 네? 너네가 만들어 먹어. 아, 예. 자, 우리가 만들자. 우리 거 우리가. 형이 만든 거 잘 봐. 법이 쓴다, 그래. 와우. 형, 뚜껑 안 닫아도 되겠는데요? 그렇지. 진짜 맛있어서 보인다. 그렇지. 네. 자, 우리 딱 이거 들고 와서 먹을까, 이제? 아, 그래요? 야, 빨리 접시. 접시 하나씩 들어. 아, 접시? 어? 접시 딱. 이야. 아. 접시 딱 이렇게. 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이야. 잘 먹겠습니다. 이야. 코코넛 물리 반죽. 라면. 신나무. 아이고. 아이고. 우와. 형. 우와. 코코넛 맛이 나요. 응. 어, 나네. 오, 나. 네. 우와. 라면이 달콤해. 응. 진짜. 코코넛 맛이 나요. 네. 국물을 딱 이렇게 해서. 와, 국물이. 어. 감칠맛이 한 4배 이상으로. 아,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게. 신나는 게 아니고 좀. 국물 너무 좋았어. 와, 네. 와. 와. 그래서 같이 확인했죠. 오케이. 톡가락 입니. 아, 맞아요. 오케이. 반환할 때 싸먹는 거 같아. 야, 쟤는 싸먹는 거 같아요. 반환할 때. 그냥 맛있죠? 어릴 때로 돌아간 듯한 시골에 갔을 때 애들하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이런 느낌? 남자 셋이서 대나무 통에 코코넛 물로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어서 셋이서 나눠 먹는 이 느낌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정과 의리를 나누어 먹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원래 라면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으면 라면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단인 거 같아 이건 단맛이 강하니까 신난 매우실자잖아 단 라면 단 라면 너 영어로 해 영어? 고 면 고 면? 코 코코넛 고 면 면은 한국말이지? 한국말이요 영어를 해달라고 했잖아 구로 구로 코코넛에다가 씨에다가 뉴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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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구로 아 코들 코들한 코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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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죽빵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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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셋이서 만들었잖아 세면 우리가 셋이라면 뭘 든지 한다 그러면 집어먹는 이걸 뭐라고 해? 인간이 그냥 손가락으로 안먹고 뭘 쓰기 시작했어 이런걸 뭐라고 해? 기구? 도구? 합쳐봐 세면도구? 이건 라면이라면 다른건 다 필요 없어요 세면도구 이거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 여기서 섞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최초로 인도네시아 유튜브하고 합방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처음인 거죠. 인도네시아 와서. 사실 근데 우리 바나나. 바나나 집 만드는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그 옆에서 굽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도 돼지하고 엄청 싸우네. 아까부터 물놀이하면서 돼지고기를 저렇게 굽는 거고. 저렇게 굽는 가게가 있어. 아 진짜요? 수력 회전 돼지 머리 구이. 동네시아 호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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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기 발리에 왕족이더라고요. 굉장한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쯔위질이 됐어요. 인도미식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쯔위질 때. 어떻게 이렇게. 인도 미시랄 사람이라도 카사바 립? 네 카사바 립? 아 예 카사바 립 카사바 립 이..이거는.. 뭐 향을 더 이렇게 한거에요? 아니..이거는..저기..저거에요 카사바 립에 코코넛 밀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깻잎무침처럼 나물무침을 하는거에요 우리도 여러 나무를 먹잖아요 두루비나 이런거 그니까 여기도 이게 전통 유명한 나물무침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고구마순 먹잖아요 고구마순 먹듯이 카사바순을 먹는거에요 이게 카사바 립을 예전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설마서 여기는 나물로 무쳐먹고 아 그래요?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물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걸 이제 알아야지 이런게 와서 동물보다 구하기 쉬운게 식물이잖아 식물은 잘 못먹으면 독성이 있으니까 이런 돌이법을 잘 알아요 아니 이것도 신기해요 저걸 이용해서 계속 돌리게 하는거 물의 유속으로 이게 기름이 쫙쫙 빠지고 있는거에요 음 The best part in the pork pork chicken 올살이 제일 맛있어요 아 근데 여기는 버리만 먹는거에요 이거 이거 못 드시나요? 저기 돼지고기를 저 일본에서 유일하게 먹는게 우설 웃어요 그걸 못 먹어요 못 먹겠어요 나는 죽어도 못 먹겠어요 머리뿌기가 사실은 되게 맛있어 아니 뭐 한국에서는 먹죠 눌린거는 먹는데 와 이거는 아 솔직히 머리가 돼지 머리가 진짜 웃고 있었어요 웃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아 이건 아니다 못 먹겠다 그리고 바로 연기를 쏴가지고 그런 그렇게 통구이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생긴게 좀 아니 저 한국에서 귀를 먹던가 귀먹지 김치 가져왔어요? 김치 가져왔어요 김치 저기 돼지고기에 김치 사나 딱 있어 너는 웃기면 웃겨줄게 너 알아? 그 맛을 알아? 그러면 파마인도 있어요 파마인도 있어요 파라피리뽕 한 잔에다가 파라피리뽕은 뭐야 파라피리뽕 파라피리뽕 오늘 가는거야? 아 맛깔스럽다 맛깔스러워 너 정말 좋은 동생 얻었네 좀 밀려 와 와 아 미용사가 좀 안 하고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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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신 모신 이게 이지 베리 이지 이지 저 저런 좋은거 질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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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형이 이거 한국인가 아무것도 아니네 소스를 만든다 이거는 어떤 맛이야 이거는? 그거 양파 양파요 이게? 윤희양파 나랑 우유? 윤희양파가 아니라 정만양파 정만양파 너무 귀여워 레몬길래 우야 하자 윤희양파 우와 암버굴 심뽕 이거 아니지요? 순두부 오아 우리 삼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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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더 맛있어 생양념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 이 냄새 이게 약간 어때요? 생양념 어때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네 맛있어 야 이거 나 처음 먹어봐 이게 되게 프레스한 맛이잖아 맛있어 맛있어 와인 돼지 와인 아 여기가 이게 열매 아 이 나무로 지금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저거 아니야?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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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어 아 막걸리야 진짜 우리가 막걸리 맛이? 막걸리라니까 막걸리라 막걸리 막걸리인데 약간 약하지 않은 막걸리 그치? 신맛이 더 나고 오 오 아 그래 그래 한국의 라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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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코올 알코올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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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리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 같다 저는 이미 먹었을 때 함 파우더 파푸아 코모도 아일랜드 포르네오 스마트카 자바 아일랜드 롬복 한국에서 먹어도 포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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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은근히 세 이런게 안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황학주가 안 좋은데 키토킹 포르네 냄새가 뭔지 알겠다 예의가 없어요 음 음 음 음 쌉싸름하면서 건강한 맛? 아 진짜요? 응 코코넛 밀크가 위에도 되게 좋아 아 위에도? 응 음 되게 건강한 맛이야 약간 쌉싸름하다가 쓰자라는 건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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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코코넛 밀크는 알잖아요 코코넛 음 맛있다 음 음 음 자 응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네 인도네시아도 그 향 상식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많이 들어가긴 하네 아니 근데 인도보다는 약해 인도보다는 약해 음 맛있어 인도건 좀 진한데 그냥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맞아 음 음 난 안 되겠다 맛있어 난 안 되겠다 됐지? 어 김차 하나 먹어야 될 거 요거 김치 먹으라고 아 맛있는 거 어때요 응 역시 김치 세포는 김치 알잖아 세포? 세포? 김치 만드는데 호야 호야 원조یں 김치 드라이 오 드라이 응 사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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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띠 영양의 김치 띠 띠 디리셔. 저는 아녀린 김치 좋아해요. 아하! 아녀린 김치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진짜 맛있나봐요. 디리셔. 디리셔. 이 맛이, 매운맛이 싹 올라왔다가 빨리 사라지는 게 인도네시아 매운맛의 특징이야. 우리는 속까지 알이잖아. 아 그래서? 저는 이 치킨 스프레이 좋아해요. 이게... 이 치킨은? 음. 입 안에서 맵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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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était 왕지만 더 빠르게 안되어야할 수가А. 예. 이거가 더 더 gr velocity입니다. 較 더 더 가려져요. 아카기만 들어오는 요리. 오긴! 오긴! 오오! promotional 컬러érence입니다. 봐봐 봐봐. 소. 우와. 사운드 좋. 사운드. 라이크 쿠키. 이 소리는 기름끼가 진짜 없어요. 나는 바삭바삭한 소리는. 돼지 껍질. 돼지 껍질. 돼지 껍질. 돼지 껍질. 돼지 껍질. 한국처럼. 아. 카메라? 여기. 너 이거 말이야. 사운드 봐. 바삭바삭바삭. 돼지 껍질. 흰재가 진짜 흰재가 진한 맛이. 스모킹. 흰재 맛이 우와. 감사합니다. 흰재. 행복하다. 진짜 소리난다. 입안에서. 그치. 기름이. 기름이 그만큼 빠지면. 집안에 딱. 살아라. 저거만. 살아라. 살아라. 와우. 하하. 하하. 좋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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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름에. 느끼함을 확 자거든요. 맞아 맞아. 우와. 요리가. 하하. 우리 입맛하고. 진짜 맞는 것 같아. 여기. 인도네시아. 하하. 하하.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딱 고기 먹으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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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주리막가시. 주리막가시. 오வ go okay 회사회 왜 그러냐면 요리郕을 퉁퉁퉁퉁퉁 대충 이렇게 했는데 맛있어 근데 양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으로 다 했는데 이게 왜 맛있지? 드리마카시! 진짜 최고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주시! 주시! 아, 치익! 치익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치익이 제일 맛있다. 치익이 제일 맛있다. 아, 이번엔 김치! 이번엔 김치 좋다. 김치 좋다. 김치. 좋아요? 한국은 이렇게 먹는다고.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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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너무 굿. 굿.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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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드리마카시! 왜 따올림이야? 솔직히 김치보다 맛있어요. 김치에 돼지고기 싸먹는 것보다 여기에 싸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지금 안 뜨거운 것 같은데? 나라사야. 나라사야, 나라사야. 나라사야, 나라사야. 나라사야, 나라사야. 나라사야, 나라가 그런 말을 해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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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아,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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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아. 아니,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짜리다 이거. 이거라고. 아, 일단 아까 못 먹겠다면서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아니 못 먹겠다면서요. 아니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아,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야. 아, 나는 안되겠다 했는데 한입 먹었는데 겉이 바삭바삭 과자 같고 그 안은 정말 그 기름기가 쫙 빠진 아 말도 못했어요 어울려요? 근데 더 맛있는데 왜 짜증나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건 또 딜리셔스 진짜 맛있어 그건 너무 잘 어울려요 오! 비디오그라펄! 자자야 되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말해! 너무 이렇게 맛있어 오우! 오우! 아 뭔데요? 위시키야? 위시키 리피일 아날 우리 아날 아날 콩 Sund дом 김치 하, 흑 아 HOA 아국 어 오오우 어寶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데. 이거 만들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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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만들었잖아. lucky. 그러면. 한잔. 한잔 하실까요? 오케이. 어떤 느낌? 위스키. 아, 위스키 형이에요? 아락이라고 불러요. 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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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소식에서 производege Balance. 아, 제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 즐거워. 왜? 즐거워? 아, 감배. 감배. 아, 오케이. 감배. 감배! 후 어 꽃마시 마시죠 코에서 향이 코에서 향이 팩커러 행복하다 해피 시하우스 해를 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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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cara 아 아니, 웃음이 아니죠. crazy funny crazy funny? crazy funny? crazy 내가 요건 들었다. crazy funny 내 이름은 뉴질랜드, Crazy Kim Crazy Kim Crazy Kim? Yeah, Crazy Kim I'm a pilot A commercial pilot I like external sports I like skydiving I like skydiving Yeah I'm crying It's mine It's mine Not yours, mine No No What? You're just doing Colcola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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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Korean? Yeah? Japanese Yeah He has a Japanese wife Yea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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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I was very very happy Yeah Come back Come back Good pronunciation You married? Yeah How old are you? 33 33? Oh, you're pretty You're pretty You look cute Oh, yeah? Yeah Thank you I've seen 25 25 Yeah We have three sons Wow Three sons Three sons Three sons Three sons Three sons? Son? Boy, boy and girl Wow I'm good You're pretty Three sons O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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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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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제일 어른인 게 아이가 3시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들 중에서는 제일 어른이 있어요. 애가 3명이니까 제일 위라고. 아이는 어리지만. 그래서 너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 알아들을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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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피 프로젝트야. 아이 낳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레시피. 너 비결을 알려주겠데. 그러니까 레시피... 들어보고 싶어. 레시피? 아 맞네 맞네 레시피. 셰프 용어로 얘기를 한 거잖아. 아 그러네. 센스도. 농담. 아 농담. 아하. 좋으다. 농담. 진짜 잘 들어가야 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요. only from palm sugar. palm sugar. only. palm sugar? palm sugar. 감수건? I have seen. I have seen. I have seen. I have seen. Palm sugar. I have seen. Boiled. Boiled sugar. Palm sugar. 설탕 만드는 걸 난 진짜 봤어. 공장. 숲에 있는 걸. 오 네. 어. Palm tree. Palm tree. Palm tree. 숲. 벤트. 네. 꽂아 놓고. 거기다 이렇게 빼놓은 거야.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해서. Boy. 아 그거. 캐나다에서 이렇게 maple syrup 만드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치. 본 적 있는데 진짜 맛있어. Palm sugar. 또는 스프링을 할게 저는 валue잖아요. jedнок. 아 여기. 1 같은데. 10분. 폴 skulle. 10분. 없어. 에이저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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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 생각에는 종족이 3명 모이니까 스타크리프가 있고 대화도 안 되고. 아니 근데 필요 없지. 난 저그. 필요 없지 이게 eyes and eyes. Language is no problem. Eyes and eyes. Heart and heart. We can body language. You can body language. 커피. 와 표현이 너무 좋다. 해봐. 딱 먹고. 표현을 처음으로 이 맛을 거야. 이게 커피 맛인 것 같아. 먹어볼게. 네. 처음으로 느끼는 이 위스키의 맛. 표정으로만. You're like comedian. 너무 와있어서 놀린 거잖아. How much do you drink? How much? How much? How much can you drink? Me. One day. One day. One time. When you sit down one time. One time we drink. Three. Three. Four. With your friends? With friends. Seven. Oh wow. 셰프. 셰프. Jungle crab. For me? I made it. You made it? It's a dessert for me? Yeah. Oh thank you. I also thank you. I always thank you. Oh thank you so much. I give one more. One more yeah. For your wife. Oh yeah. Yeah yeah. We have three children. Three children? Yeah. Okay okay. That's for children. Wow yeah. For your family. You have to visit Korea. He's serious. He's serious. Okay. 여보세요? 어? Wife 뭐예요? 사양? 김밥이랑 놀고 있어요. 김밥이랑 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병만이 형은 뭐 옛날부터 영상통화 많이 해서 알잖아요. 네. 네 잠시만요. 병만이. 고이쉬하시 부리자스. 고이쉬하시 부리자스. 고이쉬하시 부리자스. 고이쉬하시 부리자스. 고이쉬하시 부리자스. 네. 그때 문패 잘 간직하고 있어요? 아휴 우리 집 앞에 있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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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다른거 만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뻐라. 네. 아담. 아담. 네.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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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간호사는 하루 끼도 괜찮고 좀 소위 키워주자 하루 끼보다는 하루 세 끼가 낫지 그렇죠 하루 한 끼보다는 세 끼가 낫지 일본? 일본 일본 한국인 한국인 이스 와이프 오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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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마나시 아 야마나시 맞아 맞아 야마나시 어떻게 알아요 내 brother 한국에 학생을 아예 아 brother 야마나시? 야마나시 사야가 야마나시가 고양이에요 고향이에요 야마나시? 네 사야 지금 인도네시아 세포 분이 동생이 야마나시에 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서 야마나시를 알아요 야마나시 야바나쉘 아세요? 야바나쉘? 어! 나 너무 신기하네 지금 신기하다 진짜 세상이 좁다 세상이 좁다 해사링 사리수르 사리수르 사리수르상 사리수르상 아세요? 사리수르상? 응 아세요? 사리수르상?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래요 그럼요 뭐라요 아 예 우리 한국에서 꼭 다같이 만나고 사야씨가 밥은 사야한다고 사야씨가 밥을 사야해 사야한대 와이프 웃는다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하나? 응 오야지 그냥 오야지 오야지? 아 형 아저씨 개그를 아저씨 개그를 아저씨 개그를 오야지 개그를 난 아저씨잖아 어 사야 네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인도네시아 셰프도 소위 키워줄게요 발리 발리 발리하고 이런 시 틀린 나라요? 아니 같은 나라지만 섬이 많잖아 아 발리 저도 나시고래 미인고래 너무 좋아해서 먹었어요 아 나시고래 아 인도네시아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먹는데 한국 가게 되면 그걸 해 주실 거야 한국 가게 되면 내가 부탁을 부탁을 해 드릴게요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와 사연 기대가 돼요 아 기대가 돼요 네 발리 셰프님 서울에서 봐요 서울에서 봐요 서울에서 봐요 See you 시 시 굿 시 시 시 와 나 이렇게 있어우 맛있을 수 없는 맛이다 뉴스